12월 30일 오전 9시경에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큰 땅울림과 이상한 소리의 이명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12월 들어서 일본에서 대지진 전조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운, 까마귀의 이상행동, 심해어 출현, 땅울림, 이명과 어지러움 등의 이상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실제 일본의 지진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지진을 살펴보면 12월 30일 오전 9시 42분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큰 땅울림과 이명과 어지러움증 이후로 40분 후에 지진이 구마모토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지운도 보면 요코하마의 지진운이 출현 후에 관동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쿄의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 100여 마리의 까마귀 떼가 도쿄를 날아다니며 크게 울었고 도쿄의 물고기들이 무리로 뛰어오르고 새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12월 27일에 일본 이시가와 현에서 심해어인 상갈치가 출현한 이후 우연이겠지만 이틀 뒤인 12월 19일 그리고 12월 22일과 31일에 일본 이시가와 현에 노도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들의 이상행동들과 지진운이 출현한 이후에 지진 발생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령 도쿄에서 심해어가 발견이 된다면 일주일 정도는 도쿄와 그 주변 지역의 지진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도쿄 출장이 있었다면 일주일 정도 출장 일정을 미루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이상행동들과 지진의 상관관계가 너무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발생하기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2008년 중국 수천성 사범학교 교사 샤오 홍윤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상함을 느낀 샤오 홍윤은 곧 지진이 날 것 같다고 했고 실제 이틀 뒤 수천성에는 진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사망자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만 8천명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진 발생 전에 이명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